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제가 만나본 김소연 변호사는 일단 똑똑합니다. 감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달림을 영창으로 이런 카피를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사고를 나온 재원답게 맡은 일도 척척 잘합니다. 그걸 물어보더라도 척척 잘 답합니다. 뭐든 열심히 하고 인터뷰가 있는 날에는 그 낮에 업무가 아주 과중한 업무를 다 처리하고 또 집안일도 하고 이러면서도 인터뷰를 위해서 서울도 올라오고 아주 부질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해야 되는 이유를 잘 알고 열정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또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입니다. 그런 재원을 왜 지금 시점에서 꼭 잘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부정선거를 외치는 두 사람 김소연 변호사와 김경욱 전 의원을 콕 집어서 그냥 잘라버린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죄목 때문에 잘랐다.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잘랐다면 그것은 정말 김종인 의원장이 나이값을 못하는 그야말로 참 행편없는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해야 될 일을 두 사람이 맡아서 그동안 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공당이 자희진에게 가장 중요한 표를 도독질 맞고 난 다음에 입을 닫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 사건이 밝혀지든 밝히지도 않든 간에 국민의 힘의 그 오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갈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비급하다는 이야기밖에도 표현할 수 없고 소심하다는 표현으로는 충분치 않거나 비급하다는 이야기가 딱 들어맞겠네요. 세상 사람들이 김소연 변호사와 민경욱 전 의원을 짜른 것을 두고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80채 노인내 김종인의 무자비함이란 그런 영상을 해보냈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남기신 분 가운데 좀 과격한 발언을 좀 손을 다듬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2라는 분입니다. 대통령에게 소송하셨다는 분. 추석에 달림은 영창으로 현수막을 거셨던 그분.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아깝게 이번에 아웃되셨네요. 이제 이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달대암을 똑똑한 사람이니까 많겠죠. 다만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나 그런 당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소연 변호사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결정을 내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그 당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미덕이고 입을 여는 것은 그것은 악덕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당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그런 처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K님입니다. 김소연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고 달림은 영창으로란 멋진 언유와 풍자를 할 줄 아는 당찬 젊은 당협위원장입니다. 정확하게 묘사한 거죠.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K님은 이런 소신있고 당찬 젊은 정치지망생은 국민의힘은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국민의힘으로 몰려올 것이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김소연 당협위원장 교체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웬만한 국민의힘단 관계자들보다 이런 시민들의 안목과 시야가 훨씬 더 돋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죠. K님입니다. 야당의 무능은 김종인 때문입니다. 부패한 여당의 복추에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김종인입니다. 어찌 보면 여당과 문재인 입장에서는 야당의 기능을 막고 있는 김종인 한 사람이 정권을 이어가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노한 민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선후를 따지면 야당의 지도부에 문제가 많고 그 지도부 가운데서도 당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당을 유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잘라버렸으니까 보통 시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죠.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대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기지는 않습니다. 도해수가 많더라도. 그러나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낸 영상 두 편은 도해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댓글이 남은 겁니다. 그 일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S님입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짓입니다. 김소연과 민경국이 뭘 잘못했습니까? 노인네에게 놀아나는 당 소속 의원들 똑같은 자들의 집합소입니다. 입 한 번 뻥긋 않는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정 및 재판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합니까?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당이 해야 할 일을 1당 100, 1당 1000, 1단 만으로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온당치 않고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 씨는 저는 정말 김종인 실수입니다. 부정선거 말도 못하고 박 대통령의 감옥에 계시는데 죄가 있으며 문통에 죄하고 누가 더했을 것 같습니까? 김종인을 불러들인 황교안 전 대표의 무능함에 자주 열을 받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왜 불러들였냐? 황교안 전 대표는 왜 불러들였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누가 적임자인지도 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철학이 중요한 거죠. 철학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닌 거죠. 그 엉겹길에 다들 정치는 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것. 철학이 없으면 싸우려고 하는 투쟁력도 없어지는 거죠. 철학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당 저당 온당 다 옮겨다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죠. 철학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한국의 보수 야당은 지도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철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이 철학일 겁니다 아마. 제2씨입니다. 조작 부적 선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억울한 텐데 당협위원장을 왜 바꾸냐? 민경욱 전 위원의 지역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당선된 국회의원들 다들 비겁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니 야당의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해설은. 비겁하다는 말 외에는 딸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비겁함과 소심함이 자기익밖에 모르는 것이죠. 나라 이를 위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전혀 안 내는 겁니다. 백날 해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거의 개은의 수준 정도로 나라의 체제가 바뀌는 거죠. 벌써 8개월째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Y님입니다. 야당 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야당이고? 집토끼는 잡고 늘어져야겠으니 겉으로는 야당 코스프레하면서 속으로는 여당의 귀염둥이가 되고 싶어 안달인 노인네와 그 떨거지들의 난장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 보수 세력이 힘을 합해서 업창 맛속의 심정으로 제거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강한 이야기들이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열받아서 저는 죽을 지경입니다. M님입니다. 목숨 걸고 열일하는 민경욱 전 위원님을 쫓아내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침이 오릅니다. 정말 궁힌당에 배신감이 끌어오릅니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나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어차피 정당이라는 것은 인기를 갖고 사는 거니까. 여론조사는 아마 본인들이 하니까 여론조사 실상을 잘 알 겁니다. 지금 시중에 지난 통선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보궐선거에서 얼마나 지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당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신들이 어디 가겠냐? 저당부터 우리 함께 찍지 않겠느냐? 그렇게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안 찍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4월 15일 침묵당의 국민의힘당이지 않습니까? 4.15 침묵당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았었을 겁니다. 그 점을 잘 알고 그렇게 처신하는 게 좋겠죠. 야당이 야당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소금이 소금다워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